원래 시선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빅한 뉴스인데요. 오늘은 중간을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상 약간의 오늘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이종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어떤 소식 전해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뉴스는 이낙연 총리의 팩폭, 팩트폭격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먼저 준비한 오디오 컷 들어보시죠. 이 한일 대화입니까? 환담입니까? 회담입니까? 잘 모르겠지만 일본은 10분간의 대화라고 얘기했고 한국은 10분간의 환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아베를 끌어당겨서 즉흥적으로 일어 통역사도 없이 영어 통역사를 대동하고 정의용 실장이 저 사진을 찍는 게 맞습니까? 네,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굴욕입니까? 이거 장제원 의원 목소리인데요.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열렸던 예결의 전체에 의해서 이낙연 국민총리에게 한 말인데요. 지난 월요일에 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11분간 만났던 것을 가르쳐서 한 말입니다. 그럼 팩트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초점이 일어 통역사도 없이 영어 통역사를 대동하고 사진을 정의용 안부실장이 찍었느냐 아니냐. 이겁니까? 초점이? 아니요. 그건 팩트가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낙연 총리의 팩트라고 했잖아요. 이건 장제원 의원이 확인된 팩트고요. 이낙연 총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상황이 그때는 우리가 미리 약속된 정상회담이 아니라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정상회담 자리에서 즉석에서 깜짝 대화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제원 의원이 말한 것처럼 일어 통역사가 아니라 영어 통역사가 있었고 또 사진도 정의용 안부실장이 찍었다. 아 그럼 정념용 이런 거네요. 팩트 폭격이 아니라 해석 폭격이네. 아니요. 뒤에 또 이낙연 총리의 팩트 폭격이 나옵니다. 또 다른 팩트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장제원 의원이 계속 문제를 삼아요. 그러니까 이걸 문제 삼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번개하는데 야 너 번개 나왔는데 옷차를 왜 그래 차려입고 왔어야지 정장하고 풀 메이크업하고 왔어야지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가 되잖아요. 앞뒤가 좀 안 맞아요. 이 부분이. 깜짝 만남인데 왜 통역사가 그랬냐라는 거고 그다음에 아베 총리를 만나는. 이거 누리꾼의 말인데 아베 총리를 만나는데 영어 통역사를 데려갔으면 아베가 굴욕이지. 왜 문재인 대통령이 굴욕이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무튼 정리를 하면 장제원 의원이 했던 일어 통역사 아니라 영어 통역사 대동하고 사진 정의용 안부실장이 찍은 건 팩트고 이것이 오히려 이 팩트가 예정된 회담이 아니라 즉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입증한 오히려 팩트다. 그렇죠. 입증한 팩트고. 그다음에 장제원 의원이 굴욕이라는 단어를 쓴 게 지금 일본 정부가 이 만남에 대해서 아베 총리는 그동안의 원칙적인 입장을 전달했을 뿐 큰 의미 없는 만남이었다. 이러면 좀 폄하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와대는 의미 있는 한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발표를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청와대 같은 고민정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총리 반쪽 홈페이지에 보면 사진도 안 실렸고. 외모부 홈페이지도 없어요. 기사 한 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제원 의원의 굴욕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팩트를 이낙연 총리가 정리해줍니다. 그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죠. 저도 아베 총리와 만났습니다. 만난 뒤에 양국의 발표문을 보니까 굉장히 큰 발표문의 구성 자체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의 발표문은 6대 4 정도로 제 발언이 60%면 아베 총리 발언을 40% 소개했습니다. 일본의 무성의 발표문은 95대 5 정도로 자기중심적인 발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본다면 관행이라고 얘기하는 건 별로 적절한 단어 선택은 아닌 것 같은데요. 원래부터 그래왔다. 일본 정부는 원래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팩트폭격이다. 팩트폭격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나봤는데 라면서 입을 막아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입틀막 팩트폭격, 팩트폭격 총리 이런 글들이 지금 인터넷과 SNS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 안 만나면 만나라고 난리. 만나면 굴욕이라고 난리.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이런 얘기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은 이전부터 그래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특별하게 이번만 굴욕이다라고 볼 근거가 전혀 안 된다고 하는 게 이낙연 총리의 지적이고 그거는 충분히 알겠어요. 그래도 솔직히 기분 나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일 갈등이 불거질 때 보면 일본이 한국어를 하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했던 말들이 다 개변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개변들을 늘어놓고 자기중심적인 말들만 계속하는 게 일본 정부의 어떻게 보면 논평의 간행이었어요. 지금 딱 그게 키워드네요. 자기중심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리 관제 홈페이지 사진 같은 경우도 자기중심적으로. 똑같죠. 그러니까 아무튼 11분이 되니까 환담이든 회담이든 만났으면 상대 정상을 또 예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만났다는 데 의미를 두고 이낙연 총리가 팩스를 정리해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내에서 그걸 또 굴욕이라고 이렇게 몰아갈 이유가 있는 거냐. 이낙연 총리는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이전에 나의 경우도 이랬다. 이걸 좀 얘기를 한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종훈 작가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 김종배의 시선집중. 김종배의 시선집중. 김종배의 시선집중. 김종배의 시선집중.